이게 뭐 특정 정치인 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군수가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잘못하더라도 설사 실수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겠다는 마음 자세로 두루두루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청취하고 듣고 나와 좀 다른 의견도 듣고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은 이게 맞았든 틀렸든 그냥 자기가 내리면 돼요 자기가 내리면 돼요 이거 신에게 신탁해가지고 결론 내거나 이게 티벳 불교도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거든요 솔직히 달라이라마조차 달라이라마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을 대행해주는 약간 무당 비슷한 스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접심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준다래요 그럼 그걸 따른다래요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 옛날부터 또 옛날 임금들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전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나라 다스리잖아요 그 사람 전쟁이야 이러면 전쟁하고 하지마 이러면 안 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중세 암흑기 이러거든요 옛날 고대 그리스라든지 그 당시 인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다양한 철학들이 인간들이 철학을 만들어내던 시대였어요 인간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만드는 시대를 지금도 되게 부러워하면서 중세 암흑기는 인간이 자기 철학이 없던 시대다 완전 암흑기다 그저 신에게만 의지해서 신이 모든 걸 다 해준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중세 암흑기에는 모든 걸 교황이 다 했어요 나라의 왕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교황한테 찾아가서 인정받았어요 자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도 인정해주면 오케이 결혼을 해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혼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반대하니까 난 이제부터 그 종교 안 믿는다 이러고 자기 새로운 종교를 또 만들고 미국 대항해 시대에서 저쪽 나라가 가지고 땅 따먹기 할까요? 물어봤대니까요 그리고 노예들을 막 갖다 쓰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노예를 부려도 되냐 물어봤다니까요 이거 노예입니까? 이거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전부 다 결정을 자기가 못 내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못 내리는 시대 모든 걸 신에 의존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인본주의 자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옛날에 암흑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을 주인이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바른 시대라고 우리 스스로 그냥 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잖아요 옛날 그때 철학을 하던 시대처럼 중세 암흑길 지나서 지금의 다시 인간들이 뭐 휴머니즘이니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꼽히는 시대라고 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되돌아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옛날로 그래서 제가 딴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은 이게 나다라는 아상과 애거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내가 잘하고 싶거든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거든요 또 내가 정치를 잘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거든요 내가 내릴 수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에요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살면 돼요 왜? 나다라는 아상은 아상이기 때문에 상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정신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자기 결정 내리고 그러나 귀담아서 마음을 열고 들을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가지고 골고루 들어보면 좋단 말이에요 골고루 들어보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중차대한 결정이 있을 때 결론 내야 될 게 있을 때 두려움 없이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심각할 필요 없어요 두루두루 물어보면 돼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 마음을 열고 난 두루두루 들었어요 이러지만 마음 속에 답정로예요 내 마음 안에서 답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들어요 들으면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내 마음 속에 이건 X 표시 하고 내 마음과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듣고 나서 나중에 두루두루 듣고 결정 내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결정 내린 거거든요 마음을 여는 건 중요해요 마음을 여는 건 중요한데 설사 마음을 열지 못해서 내가 이런 편협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열정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돼요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나로서는 그 당시 내 의식 수준에선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한 결정을 내렸어도 괜찮아요 왜? 지금 내가 부족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게 지금으로선 나의 최선인 거예요 그게 욕망이 됐든 두려움에서 내린 결정이다 할지라도 그게 그 순간 최선이었던 거예요 문제 없어요 거기 나라는 걸 자꾸 개입시키니까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라는 분별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여기 좀 이따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 당시에 이 우주적인 집단 무의식 집단적인 바탕의 무의식 의식 그것이 결정 내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옛날 임금들이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전쟁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임금들을 다 죽일 놈이라고 우리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나도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사람이 결정 내리는 게 아니더라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대요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대 전체를 보면 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그렇게밖에 못했겠구나 자기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결정을 내려요 우리도 그 시대가 주변 환경이 자기예요 환경이 자기를 만드는 것이고 왜? 아까 말했듯이 연기적으로 세상과 환경과 내가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세상이 곧 자기고 자기가 곧 세상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따로 떼어내가지고 나만을 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라는 집단 모의식이라고 여긴 표현을 했는데 그 집단적인 어떤 의식 그것이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계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잘못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얘가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결정 내리면 돼요 결정 내리고 그걸 딱 굳게 믿고 가면 돼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조금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애고 아상을 중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애고 아상이 아닌 진정한 자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죠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한없이 가볍죠 가벼워요 심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가볍단 말이에요 아무런 집착이 없으니까 욕망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갖게 되면 갖고 안 갖게 되면 안 갖고 인연 따라 억지로 막 그냥 싫다 싫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놈이 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